나도 이대로 지금 행복해 아게도 앞에起고 싶어 하루하 Linda 마지막으로 아이오 지진 진짜 왜 그랬는데? 진짜 왜 그랬는데? 가수입니다. 상상의 무릎으로 가주세요. 가수는 가수입니다. 가수는 가수입니다. 아... 예전벌아리 자 우리가 많이 귀엽지만 우리가 많이 귀엽게 해도 그리고 얼굴은 좀 아니예요. 그건 아니지만, 이유는 상대방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 솔로트만 생겨서 같이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얘가 얼굴을 저렇게 생각하고 나름대로 추면 귀엽게 잘 추니까 아마도 귀엽게 잘 추던 아이니까 많이 보면서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. 지금 여기 시가 옷을 입고 열심히 친해지는 인들이 춤을 추고 있는데, 이 앞에 빠빠삭빠빈에 저희는 귓밥 보고 저 귓밥들을 따라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잡고 버려요. 많이 보면 많이 먹으셨으면 좋겠어요. 옆에서 그렇게 춤추려고 하면 같이 나가서 춰도 돼요. 어차피 춤추는 거지. 내 꿈에 하나 얼른 따라가 주시겠죠. 많이 들어와서 이 노래 틀려서 같이 많이 연습을 잘 썼습니다. 네, 배치지 않아요! 하나씩 내 주제에 두 손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니, 그래도 배치지 않아요. 얘가 원래 춤을 쫙 들었고 춰요. 그거를 좀 빼주세요. 내가 얼굴이 이렇게 생겨서 얼굴이 이렇게 생겨서 얼굴이 이렇게 생겨서 월요일 춤이 좀 더러우니까 그거는 이해 좀 해주세요. 춤은 좀 더러워도 나름 잘 추잖아요. 같이 박수도, 덧수도 추고 화나도 해주시면서 같이 즐기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거 얼굴이 이렇게 생겼지. 내가 얼굴이 이렇게 생겼지. 내가 얼굴이 이렇게 생겼지. 우지랑 얼굴이랑 몸매가 완전히 매치가 안 되긴 해도. 얼굴이, 옷과, 목과, 다 매치가 안 되고, 좀 많이 더러워도 나름 잘 추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. 누가 감을 깨끗하게 햇빛 일단은 빠이들어원 ray 왔어? 모실이 발이 안 뜨기냐? 오오오 오오 그런지 왜 뭐 앞에 나갈입니까 앞에 나가서 다시 춰 그냥 그냥 옆에 가서 춰 그렇게 춥고 아니다 아리아 엘데나 아리아 아리아 한글자막 by 한효정